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구름 많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영덕 30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낮 한때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늦은 밤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5에서 30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에서 20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포항에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벼 수확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큰 자연재해 없이 일조량이 풍부해 작황도 좋다고 합니다. 수확하는 들판에 박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항 장기면의 한 들력. 더위가 지난 가을의 문턱에서 콤바인이 굉음을 내며 벼베기에 나섭니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여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콤바인이 훑고 간 자리는 황금빛 들판이 사라지고 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수확한 벼는 조생종 조평벼 품종으로 지난 5월 17일 모내기를 한 지 110일 만에 수확입니다. 올해는 큰 자연재해 없이 일조량이 풍부해 작황도 조화, 쌀알이 더 많이 영그럽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햅쌀은 2톤 가량으로 도정 작업을 거쳐 추석 대목 전에 2kg당 6천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벼 여무는 시기에 맞춰 물관리와 적기 수확 지도 등을 통해 쌀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일 방안입니다. 또 농기계와 항공 방제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포항시 벼 재배 면적은 약 7,500헥타르로 4만여 톤의 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에서 빚어진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정준향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호텍의 비정상적인 지분 거래가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동양종합건설에 해외공사를 몰아주는 등의 특혜를 두는 데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포스코캠텍의 협력업체 TM테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캠텍이 TM테크의 일감을 몰아주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가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포항시 인사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포항시로부터 인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보충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최근 단행된 인사와 관련해 규정 위반 여부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이뤄진 4, 5급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감사원에 투서를 넣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수로 쓰기에 부적합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 경북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규모 급수시설 만 300여 곳 가운데 음용수로 부적합한 경우는 1,175곳으로 전체 1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가장 많았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이거나 일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시설로 전국적으로 24만 2천 가구, 55만 7천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보상 합의금에 대해 경두시가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사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은 기존에도 경두시가 방패장 보상금을 선심성 사업에 낭비해 왔는데, 월성 1호기 보상금 524억 원도 또다시 최양시 시장이 선심쓰듯 임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민 생명을 담보로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졸속 추진한 만큼 지금이라도 보상금에 대해 주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영덕 강구면과 달산면 등 4개면 지역 5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시행해 원전 반대 단체로부터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진은 방사선 보건원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 32명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와 간염, 복부 초음파, 흉부 X선 등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수원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 1,900여 명의 영덕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환경단체들은 한수원이 원전 예정지로 지정된 영덕 주민들의 반원전 정서를 희석하기 위해 50세 이상 주민들의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를 국가지정보물 1,878호로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주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는 415년 고구려 장수항 당시 제작된 그릇으로 고구려가 아닌 신라 고분에서 출토돼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일반부에서 할머니의 갈증이란 시를 쓴 최병규 씨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시 부문은 괭이갈매기를 출품한 초등학교 5학년 이명현 군이, 미술 부문은 독도 해저연구소를 그린 초등학교 5학년 방현비양이 각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독도재단이 주최한 이번 문예대전에는 미술과 문학, 서예 3개 부문에서 모두 3,702점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수상작들은 오는 6일까지 울릉군 독도 박물관을 시작으로 서울 용산문화원과 예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순회 전시됩니다. 독도 주변 수역 통신 사각지대에서 어선의 안전관리를 도와줄 통신중개소가 생깁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수협중앙회는 독도에 극제 표준의 천박 교신용 통신중개소를 설치하고, 독도 경비대에 어선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중개소를 설치하면 선박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장비를 갖춘 어선은 유사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사고 사실과 함께 조난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울진군이 상수도 분야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경상북도 최우수 지방재정혁신군으로 선정돼, 오는 10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대회에 참가합니다. 울진군은 왕피천 하류인 근남면의 정수장을 설치하면서 지하 6m 복류수 대신에 45m 표층 지하수를 개발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없이 상수원을 확보하면서 18년간 이어온 주민 반대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깨끗한 지하 45m 표층수를 원수로 확보함으로써 수돗물 정수처리 공정 단축으로 연간 1천만 원의 전기요금과 응집지 설치비 23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한편 하수 급속 처리 기술을 상용화시킨 경주시가 우수에 선정돼 포상금 300만 원을 받았고 포항시와 안동시 등 5개시는 장려에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경주 천년 한우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2억 원의 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주 천년 한우는 경주 지역 620여개 농가에서 2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연률이 90% 이상으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은 생산과 도축, 유통 등 전 과정을 평가해 우수한 국산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